아 뭔가 이런 거 그냥 소모로 하는 거 프로 하는 게 재밌는데 못 사는 거 그 트렌드에 맞춰 가야 되는 거야? 못 사는 거 내가 갑자기 당황했잖아요 내가 보라색으로 풀고 있는 거야 엄청 당황했어 그게 최고였는데 이 뭐지? 비숍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비숍은 파랑보다 너무 어렵잖아요 남색 못 풀고 있고 지금 뭐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 거 하러 갈 거예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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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이 좋아하면 안 돼 응 안 오잖아 다수가 좋아 오 좋다 어려운 건 어렵고 쉬우면 그렇게 쉽게 아 진짜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 어디에 그 장점 위에 철판 나 매끈하게 생긴 거 꼬박꼬박이 안 돼 아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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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과감하게 그래 나이스 손나 가자 손목에다가으로 손목에다가 가자 나이스 엄청 가까워지잖아 아 나이스 와 풀김이면 재밌겠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살라며 살아야죠 멋있다 맛있어 발을 반대쪽으로 보내버려 먼저 그럼 그렇지 발부터 벽 쪽으로 보내버려 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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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와 나이스 와 진짜 멋있다 가자 가자 미쳤다 왜 이렇게 멋있지 언니들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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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요 나이스 네 와 너무 멋있는데요 와 너무 멋있는데요 여기 넣어야지 철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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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 이거 잘 먹네 신기하다 아 살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많이 물다 보면 혀 안 넣는 방법으로 살을게요 아 아직 어휴가 없으니까 걸렸네 네 걸렸어요 힘을 많이 쓰다보니까 이제 꽉 물게 되는데 나중에 힘을 빼는 방법을 알면 가볍게 굴러요 아 진짜 아 아 굴리 중심을 약간 밑으로 내려와도 돼 너무 역방이 안 나오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이스 와 상았다 허리 한번에 가 한번에 응 한번에 한번에 오 와 와 좋아 좋아 와 우와 상미 졌어 떼어 졌어요 휴게 좋아 아 여기 안 멀어요 여긴 멀었는데 분명히 이상하네 다행해냈는데 아 아 나 우와 어깨 위에 아 부럽다 얘는 배가 기대되는구나 좋아 나이스 택배 서비스 쿠팡이 크고다 빠른 걸리는거야 어깨 양을 잘 걸리거나 좋아 몸을 눕혀 오른쪽으로 눕혀야 돼 어깨 잘 걸리는데 어깨 가자 느낌적인 느낌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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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놓고 누워 누워 왠만한 스텝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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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아프자 가자 가자 믿어 믿어 바깥으로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진짜 미쳤다 오케 오케 이겨내 이겨내 9시에 거기서 어깨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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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나이스 어깨 아이템이 잠밍 이빨잠밍 잠밍 이빨 이빨이 이빨이빨 이빨이 됐네 그흥 어깨오케이 굿굿굿굿굿 아 그리고 아 아 오케 아 그르네 아 오케 오케 이빨이만 올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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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들어 누워 오른손 짧게 해서 왼발 하이스텝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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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고 미쳤다 오케오케 왼발 하이스텝 이빨이 됐으네 가자 가자 나이스 들어 누워 들어 누워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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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견네 치즈 가자 치즈 치즈 먹니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어깨에서 잡아놓고 어깨에서 어깨 어깨 너무 틀지 말고 어깨에서 발도 왼발에 내려와야지 안돼 아